음악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5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. 나눔축제준비모임이 오늘 2부예배 직후에 있습니다. 아울러 물품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. 백투베이슥이 오늘 1시 회의실에 서 있습니다. 안수집사 및 권사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주일에 있습니다. 가정학교 부부교실이 6월 5일부터 있습니다. 대상은 50대, 60대 부부입니다. 그 외 모임 및 각종 안내는 주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